이게 포르투갈이 대서양하고 두 면이 만나 있어서 해산물이 엄청 풍부하고 유명해. 제 선택 믿으시죠? 그럼요. 믿습니다. 믿어요, 언니. 에게타르트 2월 언니 믿어요.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문어 뒤에 저게 채일성 감자랑 대구살을 볶은 요리예요. 생선구이 한정식집에서 나오는 듯하게 나오네요. 그런데 정말 맛있었어요. 제가 세상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제일 맛있다고? 야, 상이 좁다. 어때요? 알았어. 알아들었어. 우와. 내가 아는 대구는 대구탕밖에 없는데. 대구살은 부드럽고 간은 감자튀김이 바삭하게 씹히고. 조합이 좋다. 되게 짭짤한데 그게 막 강하게 짠 게 아니라 신선한 대구살에서 나오는 맛있는 짭짤함이랑. 맛있는 대구랑 감자를 볶아놓으니까 저 계속 소리도 넣어요. 아니, 근데 저 양은 왜 이렇게 또 많아요? 응. 이거 봐요, 언니. 짤리는. 아, 이거 해질이 너무 재밌다. 맞아, 이게 부드러워. 아니, 이거 삭 잘려버려요, 부드러워. 맞아요. 나 심장이 지금 너무 빨리 떼요, 언니. 맛있어? 봐요, 봐요. 음. 이거 어떡하니, 문어? 하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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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시. 하하하하하하. 이거 너무 맛있어. 이런 줄 알아. 너무 맛있어서, 그렇죠? 너무 부드러우니까.